가요 페스티벌 축집 제31회 한국 가요 창작인의 날 한국 가요사를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자축하는 창작인의 날 시상식과 축하 공연이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북 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향기 진행으로 설운도 김용림 진성 소명 정우성 루기진 이예란 김상우 노영국 채영철과 리틀사이 박진성 전철 최시라 이부영 유미 강철 한태진 홍장가 박거나 안나긴 김채희 배지나 한성준 남한 전영주 조성자 김미화 하지하 박사호 한세희 이상민 고세희 김주화 소영 이윤상 정소영 최우수 석훈 여치산 김신혜 김경혜와 함께하는 제31회 한국 가요 창작인의 날 시상식과 축하 공연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가요창작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차트코리아 아이엠미디어 작곡가 고경환 앰플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